네, 다음 소식은 정말 기적이라는 게 이런 걸까 싶은 사연입니다. 그렇습니다. 만삭 아내의 호소 덕분에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는 40대 가장의 이야기가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. 지난달 28일 만삭 아내를 둔 정일수 씨는 강원 원주시에서 길을 걷던 중 갑자기 심정지로 쓰러졌는데요. 지나가던 행인의 심폐소생술 이후 가까운 대형병원 응급실로 이송됐지만 반혼수 상태에서 회복하지 못했고 긴급급성 대동맥 방리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. 응급수술이 가능한 병원을 찾던 중 대동맥 응급수술이 가능한 2대 대동맥혈관 병원에 연락이 닿았고 정 씨는 닥터 헬기로 강원도에서 서울까지 옮겨질 수 있었는데요.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도착한 정 씨는 여전히 반혼수 상태로 회복 가능성이 희박해 보였지만 출산을 2주 남겨두고 있다는 아내의 간절한 호소를 들은 의료진들은 정 씨의 목표 체온 유지 치료를 시작했고 쓰러진 다음날 기적적으로 의료진과 눈을 맞추기 시작한 정 씨는 곧바로 응급수술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. 수술도 성공적으로 마치고 정 씨의 아내도 다행히 출산을 마쳤는데요. 정 씨는 병실에서 아들과의 감격적인 첫 영상통화 이후 지난 24일 무사히 퇴원했습니다. 무사히 퇴원까지 하셨다니 정말 다행인데요. 앞으로는 아기와 함께 건강하게 지내시길 바라겠습니다. 지금부터 날씨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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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